오빠가 계속 이혼을 생각하다가 새언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장모님 행동을 고치게 하던지 오빠가 장모님을 보는 일 없게 하던지 아님 이혼이다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오빠가 문제 삼는 사돈어른의 행동은 부부일에 많은 참견도 있지만 제일 못 참는 건 잦은 방문과 늘 집안 청소 상태를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오빠가 결혼 전까지 함께 지내다 오빠가 결혼 후에 전셋집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빠 결혼하기 전에 새언니가 저희 집에 오는 일도 잦았고 저도 새언니 사는 집에 가서 식사도 자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서로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어른들의 눈높이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직장생활하지만 오히려 깔끔하면 깔끔했지 절대 집을 엉망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빠 집에서 밥 먹을 때나 일이 있어 오빠 집에 갔을 때 제가 있던 말던 사돈어른이 오셔서 냉장고 문 열고 이게 뭐냐며 한심하다고 하는 것도 봤고 화장실에 물때가 이게 뭐냐며 사람 사는 집구석 맞냐며 소리 지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시면서는 현관 먼지를 지적하며 젊은 애들이 왜 이러고 사냐고 하는 등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가실 때까지 잔소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밥 먹다 불편하다 느낀 게 말로 표현도 안 되고 그냥 어쩔 줄 모르겠고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런 걸 저는 3번 정도 보았는데 오빠는 일주일에 2, 3번씩 찾아와 이러시니 이제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다른 건 대충 참겠는데 꼭 오셔서 매번 청소 빨래 세차 상태 다 살피고 지적하고 혼내시는 게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말은 새언니한테 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 눈치 보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빠도 저희가 알아서 잘하겠다고 둘 다 일하다 보니 미흡했다고 몇 번 예쁘게도 말해보고 성질도 내보았는데 그러면 머무르는 시간도 횟수도 길어지고 예전보다 더 심해져서 이제는 그냥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오빠 부부가 자주 다투었고 새언니는 매번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빠는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어서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기도 하고 사돈어른이 오빠 집에 오셨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루틴이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오빠 차 상태 확인하는 걸 알아서 자기 집에 주차도 못하고 인근에 세워두고 거의 매일 차에서 유튜브 보다가 10시나 돼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사돈어른이 전화와서 왜 퇴근이 늦냐 창문 좀 닦아라 세차는 언제 했냐 샤워하고 머리카락 바로 치웠느냐 등 잔소리 폭격이 무한 반복이라 이제는 전화 문자 다 안 받는 상태입니다. 오빠는 순한 사람이고 저한테 욕 한 번 한 적 없고 늘 다정하고 새언니한테도 사랑꾼 그 자체라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할 정도로 예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우다 걸려서 시달리는 게 낫다. 내 돈 주고 산 내 집이다. 내가 왜 결혼해서 이런 그지 같은 생활하는지 모르겠다. 저보고는 꼭 부모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부모랑 영 끊고 사는 부류 자식이랑 결혼해야 한다. 아니다 연애만 해라 결혼하지 마라. 이런 모진 말들을 할 정도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저도 새언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혼까지 바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혼했으면 합니다. 새언니가 사돈어른 행동을 제지하거나 한 번쯤은 세게 부딪혀서 뭔가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지만 미혼적인 태도입니다. 그저 우리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만 합니다. 새언니가 저한테 울면서 오빠가 집 나가려고 한다고 좀 말려달라 했을 때도 저는 둘 사이에 싸울 이유가 사돈어른 때문이니 집에 오려는 것부터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엄마인데 이런 무기력한 말만 했습니다. 둘이 잘 살기 바랬고 나도 저렇게 이쁘게 결혼 생활해야지 하며 생각했는데 오빠가 뭐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현관문 앞에서 번호 누를 때는 숨이 턱턱 막히면서 이제는 장모님만 없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었으면 하는 상상을 매번 한답니다. 제가 아무리 새언니를 좋아한다지만 오빠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 저도 더 이상 새언니한테 할 말도 없고 그냥 조용히 보고만 있습니다. 우리 오빠가 너무 불쌍합니다.